아 또 남녀 등장이죠? 로매틱해요 아 이쁘다 아 이게 뭡니까? 아 일단 뭐야 바둑판 같은데요? 바둑판이 찼어요 아 TV 채널 내가 TV 보고 있으면 말도 없이 채널 돌리는 배우자 명랑 해결단의 선택은 A. 참고 같이 본다 B. 다시 돌린다 정말 공감 가는 얘기죠 저는 축구 야구 매니아거든요 바로 그냥 말 없이 채널을 돌립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몇 년 뒤면 그게 활병으로 가요 참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제는 한 5년 돼서 그런지 TV 채널은 선착순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먼저 보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절대 돌리면 안 되는 게 있고 같이 억지로 프로그램을 보면 꼭 싸우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저 이형돈 PD의 논리로 탄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전생은 있는 거라는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생이 없다 와이프는 전생이 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미신을 미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싸움으로 끝났어요 이형돈 PD 때문에 싸웠어요 차라리 따로 보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널A에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많이 보고 있죠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매니아에 그렇죠